왜 왜 왜 시끄럽게 했어요? 너무 심심해서 시계를 100번 더 넘게 봤는데요. 그래가지고요. 드럼을 쳤는데요, 아빠가. 도운아 조용히 좀 해줘 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조용한 피아노를 쳤는데요. 아빠가 도운아 피아노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주 조금 더 조용한 기타를 쳤는데요. 아빠가 야 이동은 조용히 하라 했지 하고 벌어 가시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세게 혼내진 적은 정말 난생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애랑 좀 놀아줘야 되고 집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쉬고 싶은 시간, 정말 나만의 시간 온전히 나만의 시간, 그런 시간이 진짜 간절해요. 그걸 토요일 일요일에 틈이 날 때 하는데 보통은 아내가 애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 시간에는. 나 쉬게 해 주려고. 근데 이제 밖에 나가기가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할머니 한 번 문 열어가지고 자나 이라고 한 번을 보고 도운이 한 번씩 들어오고 승훈이도 막 느닷없이 승훈이는 놓고도 없어 그냥 훅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모시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 한 번은 이제 도운이가 계속 그렇게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아빠 아직 한 시간 안 됐어 이러면서 주말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소리를 막 버럭 질렀던 적이 있는데 아빠가 그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도운이야. 알지? 알아요, 아빠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빨리 피곤해지시는 거잖아요. 나이 얘길래? 아, 정확하다. 기초대 사람이 떨어져서 그래, 아빠가. 다 이해하겠는데요. 엄마가 TV도 못 보게 하고 컴퓨터도 못 하게 하는데 아빠가 아끼도 못 전주하게 하면 전 뭐하고 놀아요? 그럴 때는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하면 좋잖아. 아빠 전 그때 숙제하고 공부하면 저도 머리가 아파져요. 알았다. 아주 영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고 싶은데 아이는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 크면 사실 아빠들이 자기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릴 때의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시간을 갖기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통나무 집은 누굽니까? 은서야! 저번에 저희 아빠가 통나무 집을 짓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 완성이 됐는데요. 저희 아빠가 요새 통나무 집에 너무 푹 빠져있어서요. 어쩔 땐 저보다 통나무 집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해요. 언제 그렇게 섭섭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머, 은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귀엽니라고 칭찬을 해주면요. 저의 아빠 하나 옆에서 아, 얘가 뭘 잘해 이러시거든요. 근데 통나무 집 얘기만 나오면요. 저의 아빠는 한 시간 넘게도 자랑을 하세요. 은경환자 씨, 저번에도 저희 아빠가 엄청 자랑하셨죠? 통나무 집을 저한테 엄청 자랑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아, 그래요? 보령까지 가서 그 집을 가봤는데 좋긴 정말 좋아요. 그냥 앞에 바다가 쫙! 보령 앞바다가 수평선이 보이고 별쟁이군요. 통나무가 이런 아름드리 통나무로 하나가! 근데요, 집은 집일 뿐이죠. 근데 딸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은율이가 놀랐을 때도요. 제가 통나무 집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저희 아빠가 야, 김은서! 문지방 부셔서 조심해서 다녀! 이랬어요. 제가 그냥 마당 통나무에 잠시 앉았을 뿐인데 저희 아빠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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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서! 근데 그게 어떤 통나문데 거기에다 엉덩이를 들이므로 땅바닥에 앉아! 이래서 제가 엄청 화나서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안 볼 때 일부러 막 발로 통나무 밟고요. 아이스크림 돌렸어요. 와... 그게 아니고, 그... 한, 여홍경 하시는 분 보셨지만 원목이 한 이만해요. 그, 그, 이런 원목을 제가 반으로 잘랐어요. 그 반으로 자른 걸로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막 그 색깔부터 시작해서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통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강아지 눈도 안 든 거 거기다 강아지 통나무 거기에 식탁에 올려놓고 맨발 벗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춤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죠. 너는 두 번 다시 저기에 적금 금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에서 못 놀게 하니까 이제 안에 통나무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지방이 이제 절대 거기를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 못 밟겠잖아요. 복 나간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사로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한 300년 밟아도 닳지도 않겠지만 그걸 밟고 다니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게 밟고 다닌다. 너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도 웃으세요. 그게.